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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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벤츠 CLA 250 4MATIC입니다 이 차량은 2018년식에 주행거리는 4만 3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보시면 선후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스톤칩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이어서 본넷 살펴보시면 본넷 쪽 역시나 컨디션 좋습니다 범퍼에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돌아와서 우전석 앞쪽 휠이고요 링 끝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5.78mm로 65% 정도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어 볼게요 도어 쪽도 컨디션 괜찮고요 다음으로 뒤쪽 휠 보시면 링 끝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6.72mm 85% 남은 거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 램프 보시면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넉넉합니다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뒤쪽 휠 링 끝쪽에 생활기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어 쪽 컨디션도 한번 보시고 사이드미러 볼게요 컨디션 좋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은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실내 옵션보라 이동합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43,958km 확인했습니다 핸들에 블루투스 있고 패드시프트 있습니다 핸들 뒷편에는 크루즈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도 들어가 있네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이용 가능합니다 위쪽 선로프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다음 앞쪽에는 ECM 룸미러랑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패시아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후진 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그리고 오토 스탑 사용 가능합니다 오토 에어컨 듀얼 조작 가능하겠고요 더 내려오면서도 컨디션 한번 쭉 보시고 2열 보러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아늑합니다 시트 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고요 카 시트 설치 가능합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보겠습니다 냉각수 접경량 들어가 있습니다 쭉 확인합니다 외관상 루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파란셜 기어 누이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컨디션 쭉 보시면서 언덕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앞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CLA 250 포메틱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야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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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